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대놓고 보복하겠다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직후 피해자가 한 말입니다. 가해자가 20년 실형을 산 뒤에 출소해도 50대 찾아와서 해코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사 간 집주소까지 외우고 있었다는 게 구치소 동기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죠. 직접 쓴 반성문에서도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 들어주는 거냐 이렇게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최근 또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아내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나는 발차기 한 대마다 2년씩 형이 늘어났다면서 억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성폭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귀가 중인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돌려차기남 이 모 씨입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만 16개에 달합니다. 한 반성문에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함께 수감됐던 사람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정당국은 본격 조사에 나섰고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형량을 이른바 맷값으로 말한 것은 물론. 형님 저는 12년이나 받았습니다. 6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피해자한테 너무 심하게 했잖아. 라고 하자. 이X가 형님도 자기 망상 합리화가 너무 심하시네요. 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도 일삼았습니다. 미역행X이 재판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습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항소 재판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릴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론화 안 되었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발언들은 이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선을 내던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검찰은 해당 조사 내용을 넘겨받아 이 씨를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